트럭을 타고 온 할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전거를 고치고 있는 한 소녀를 보고 혹시 내 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크림을 이용해 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낙엽을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주택이 할아버지의 최종 목적지 같습니다. 차마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앉아서 쉬기로 한 할아버지.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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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여정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여정, 노인의 여정, 노인의 여정, 올드메스 저리, 게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드메스 저리 라는 게임을 하면서 아름다운 배경을 보고 귀로는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호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에는 다른 게임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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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